스스로 목숨을 끄는 청주 여중생 2명 중 1명의 의붓아버지인 A씨가 구속됐습니다. 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부상판사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A씨는 자신의 의붓딸과 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두 학생은 지난 12일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A씨의 범행이 이들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.